아따 시끄럽기들 그 미신 맛 미신 맛 인역 생일도 아니고 미신 날이야 미신 날이야 그 아웅당물 아이고 시끄러워 아이고 걔는 요새 사람들은 처음 이거 미신 상수리여 미식어여이도 처음 날들도 밸런 날들을 맹기랑 저 동카름 넘어 그 저 상점에도 밋밋하게 그 앞대로 해연 오늘 미신 과자 미식어 주고받고 하는 날이연 그것들 해연 포는 거 풍선이연 자랑자랑하게 돌아오면 난 어디 돌잔치하는 걸 저 무뚱더래 초련 미신건고 해연본안 아이고 걔는 나도 우시멍하이쓰다게 말 말하게 아이고 갈매이다 방간한 그 뒤 젊은 아이들 미신 바닷고 어떤 거 미신 피지피지 큰 피질들 꺼내가면 경에 가난 헛다 가라 또 알력집이 또 우리 성모 성님은 너네 그 미신 천러시나요 오늘이 미신 농업 미식어 허는 날이고 허는 날인디 그 미신 외세의 물결이었던 거 거 거창한 얘기해보란 아이고 또 현장호가 아웅당 허는 거 봐 나도 아이고 미신 나는 영 함광원 게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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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양 게날날두 한나는 니원 미신 그 저 상술로 맹길날 그거 건허지 마랑 이걸 저 미신 떡에 날 해 영 그것 대신에 떡들 해 영 서로 주고받고 갈락 먹고 거리는 해 영 그 양 이젠 그 과자날로 하지 마랑 떡 날로 게날미신 떡데이 떡데이 어몽 미신 떡데이 어몽 헌한 그건 또 어떤 의원 맹길하지 말이냐 하당분란 이제 우리 쏠 화쌀 소비도 촉진하고 우리 것이 우리 몸에 좋은 거 아니꼬하게 긍의연 섬어 베이로도 신 투부리 신 투부리 우리 몸엔 우리 거먹 노래도 부르는 거란게 긍의연 이제랑 이 떡데이로 허겐 긍들 의견들도 모왕들 허는 생입대다기 거인여 그런 데이 모든 게 떡이라 전 냉동실에 떡이나 호쌀 치와줘 아이 미신 떡데이 말이야 떡데이는 떡데이는 그 덩치를 떡데이란다 제주말로 이 사람 떡데 그건 떡데고 무신 떡데 떡데 무신 떡데 말이야 떡데는 떡데가 아니구 떡데이엔 허연 그 맵솔로 맨든 떡게 이거 허영 놔두면 참 떡국도 허영 먹굿게 참 옛날 아방도 이거 허영 저 꽝꽝하게 놔두었당 구웅 보자 꿀이나 찍엉 안 내미 맛좋테네 딴떡은 안 먹어두기 이건 호쌀 먹지 아니옵니까 기 아이고 남이신 떡데고 무신 과자고 인비신 날들 족족 억지춘향도 첨요라가지지만은 억지춘향이나 많아 긍에도 또 맹기로 노는 날 또 의시되게 울진 못하고 허나 이젠 분위기를 박광 과자도 주춤하는 참 농사짓는 사람들 떡대로 개 솔롱사 짓는 사람들 생각하믄 저 이왕 헐검인 과자마랑 참 우리 떡으로 허영 이날을 허민 어떤 허고잉 이 떡데이 우다기 무슨 떡데 떡데기 아니 여기 떡데 떡데기 떡데이 말을 허민 그저 절바로 들으믄 도수림도 이사서 무슨 너희들 떡데 떡데업 대가 이렇게 긍의연 허나 저 오늘은 이제 시간 지나버렸고 이번 맹질대도 먹고 거제놈이 나 맵쏠허쏠 해땅 이거나 하여당 이떡이나 행 나두 땅 써렁 저만 아이들 신디도 떡국 해 먹으렴 보내고 그저 우리 손자들 둠신 떡볶이 떡볶이어멍 이걸로 해 연게 맹기라 준한 집에서 한 것도 아이들 잘 먹지 않엽디가 그 난 그것도 해 해주고 하영의지 마랑 이 떡볶이어멍 이걸로 해 연게 맹기라 준한 집에서 한 것도 아이들 잘 먹지 않엽디가 그 난 그것도 해 해주고 하영의지 마랑 먹을만이만 이영 포는 것도 좋지만은 어멍량으로 참 쏠 물에 돈갓당 이거 해당게 곧 뽑아오면 아방독에 설탕코를 톡톡 그저 허멍 먹는 거 좋아하지 아닙니까 그 긍의연 나 헌 두어말만 해 연 오진 힘주다 두어말만 해 또 장신이 나가진 힘주 아이고 어느 손은 이걸로 해 연게 맹기라 준한 집에서 한 것도 아이들 잘 먹지 않엽디가 그 난 그것도 해 해주고 하영의지 마랑 먹을만이만 이영 포는 것도 좋지만은 어멍량으로 참 쏠 물에 돈갓당 이거 해당게 곧 뽑아오면 나방독에 설탕코를 톡톡 그저 허멍 먹는 거 좋아하지 아닙니까 그 긍의연 나 헌 두어말만 해 연 오진 힘주다 두어말라 힘주다 또 장신이 나가진 힘주 아이고 어느 손은 놈이 나냐 파게 겨우 정신 졸려있어는 아이들 먹는 떡볶이는 꼬루꼬루는 거지 이거 설진 걸로 하면 아이들이 먹나 설진 거나 뭐나 다 행사랑 허민 대국 이거 허민게 우리만 먹어집니까 그 질둥이 허멍도 헛설 핑계에 가해신지도 우리 족족 얻어먹읍니까 미식어미 성림 성림 허멍 그저 인혁 친정 허멍 신디도 거 못하는 아이들도 아주 가인 그저 성림 허멍 가간 거 다 우리집이만 아정호재 아닙니까 그깽 이번 기회랑 헛설 낫게 영 저 질둥이 허멍도 헛설 갈라주고 저 부녀 회장도 헛설주고 이장도 아이고 바티 약 칠 때도 양 그냥 지나가보라도 돼지만은 차세왕 아이고 삼촌이 그 미식어미 그 홀로몽도 아니고 이래이 저 고쳐서 앞서 줄이랑 나가 저 자방 안내 구다어몽 약 칠 때도 줄도 다 땡겨주고 이장이왕 해임주 점 그저 가버려도 될걸 차세왕 참 우리 양이장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 이장 신디도 헛설 주고 허전허당 보면 두어 서너 말 아니행이네 갈락 먹어집니깍이 민혁덕 때 맞게 노람고 두 말을 조마도 가라 야 그 니 이상한거예 나 그 미식어미 미식어 11월 11일 미식어미 과자도 쉽지만 젓가락도 쉽지 않냐 노세 노세 이 젓가락 잔다니 옛날부터 젤한 장단이야 이사름아 그건 젓가락 날 두신 정하방 그자 고르면 그거 해야 난 어디 자부둥집 댕겨난 또 버전으로 또 말을 해도 이사람이 또 젓가락 장단 이어가면 겅임수 가게 나 이리 본 말 안 했을 지내도 아방따문에 안 했을 수가 없어 미식어 무사 아이고 족성모형 나 이거 쏠 그 물에 동강랑 아 두 가면 이러더니 알아네 미식 두 말을 촤마도 가라 또 거래 갈따랑 추러구로 옷을 태워다 줄 스케줄이나 옷을 자방 놔둡서나 미륵이야 그 염심해 아이고 콜 불러 콜 무사이냐 콜 좋아하지 않냐 콜